여러분 제가 신곡 버터를 들고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버터를 나왔어네 저기 우리 에그 타라트로 좀 드시고 근데 이거 정국이가 만든 이모티콘이에요 맞아요, 저한테 저작권 안 드세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세요, 정국 씨 덕패비님 저작권 주세요 드실 분? 나 배불러 얘가 긁니다 근데 전화야, 저 이제 저거 아니다 예, 그나저나 다들 원하잖아요, 지금 극작성에 하기를 해봐봐요 그나저나 아까부터 여기에 있던 이건 뭐죠? 어? 이거 젠가 아닌가요? 혹시 저희가 이걸 뭐하나요? 이것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젠가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리션이 자켓 있으니까 그거 뽑으면서 하면 돼요 오케이 버터과자 10초 안에 먹고 휘파람 불기 버터과자 여기 있습니다 야, 이건 벌칙 아, 저 다이어트 하는데, 아, 하게요? 아, 방금이 아니에요, 저거 19,8,7,6,5,3,1, 대! 야, 실패했어요 아, 탈락 미션을 진행하게 되네 다음 과정 스케줄에서 멤버들에게 개인 카드를 운명 쏘고 인증하기 기사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조작 논란 당투선단 젠가 조작 자, 레츠 고 좀 하는데 오! 네, 너 불안했다 무슨 거였어요? 버터에서 좋아하는 가사를 한글로 표현한다면? 아, 뭐 남았네, 무슨... 끝! 아, 한글이 아니구나 워터 에이 흰색 종이 뽑기 통해서 뽑은 버전으로 안무 추 근데 여기 안무 추고 공간이 됐나요? 그렇죠 카리스마 있게 한 번 쳐주세요 카리스마요? 하나 둘 셋 넷 스무스 라이 하나 더 뽑아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느끼하게 느끼하게 버터같이 버터같이 5 6 7 8 느끼했다 넘어가자 본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파트 따라해보기 너 뭐냐? 아니 잘 닮아 아니 그럼 마 록스타요? 록스타가 어디 들어있어? 멤버들 다 같이 마지막 소주에 부르는 10초 동안 벌칙 멤버는 카메라 원샷으로 엔딩 요정 포즈 보여주기 Get it, let it roll 10 9 8 7 6 5 4 4 이 방송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정국이 잘하잖아요 마지막 링크 잘하네 한우? 한우 먹고 싶다 한우 먹고 싶다 카메라 가까이 와서 아이콘이 또 5시 5 4 3 2 2 3 3 2 2 3 3 3 3 0.8 0.7 0.6 0.6 0.5 0.5 0.4 오케이 오케이 10초 동안 버터 노래 소개해줄게요 10 9 8 7 6 5 4 저는요 3 2 전 노래입니다 0.5 0.5 버터와 관련된 와 근데 가로채도 적혀있죠? V LIVE를 한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V LIVE 예를 들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니까 일단 제가 트위터로 한번 V LIVE입니다 가로채도 없죠? EX가 예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EX가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 X라는 뜻이에요 인터넷 X 사실 인터넷 I로 시작하는 건데 제가 트위터로 소신 바로, 소신 바로 당신이야, 당신 아니 이런 거 못 넘어가요, 나 그냥 인터넷 이모티콘이 E예요 여러분, 제가 트위터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이렇게 사랑하죠? 아미들도 따라할 수 있는 바타 표정 만들기 상큼하게 해주세요 자, 실패 형, 잠시만 형, 잠깐만 진짜 손으로 이거 먹는 거야, 지금 이거 걸렸습니다 다음 촬영 스케줄에서 멤버들에게 개인 카드로 뭐 하는 거 이거 했잖아 했잖아 돌아오는 거야 벌칙은 돌아오는 거야 태형이 태형이었어, 태형이었어 아미의 마음을 훔쳐라 캡처 타임 세 가지 3초 3초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오케이 오케이 자, 애들아 자연스럽게 댓글 반응 확인해야 돼 태형오빠, 밭 아저씨 같아요 그냥 오늘은... 아, 아저씨 보이네, 그러니까 남중이가 버터로 2행시 하면서 마무리하자 와, 좋다 마무리 좋다 버 버터 터 터진다 이야아 터졌다 2행시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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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다 터졌다 터졌다 아멘